아니 여기 그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타보니까 여기 지금 물이 뚝뚝 떨어져 여기 봐 어 그게 이게 지금 연통을 타고 불이 비가 들어오는건가 그지 여기 보면 연통 구멍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나 저쪽에 오고 이거 물이잖아 이거 그 연통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여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요리해서 이렇게 하려보네 아이고 아이고 음